이거 닭갈비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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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2분간 우윽 이거 나중에 비벼먹을까? 비벼서관은 넣어먹을게 고추, 탕후루iamo 네 아 니가 여기 세트 바꿔 먹어 이 생강은 요거 요거 장을 먹을 때 생강을 먹을 때 이 포커스 먹어 생강 이거 하고 먹는 게 맛있을 거 같애 나는 이거 자 나 하나 이거 먹게 이거 밀어 밀어 이거 풀올까요? 네 네 네 음 영이 영이 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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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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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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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아름다운 도료마 다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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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려줄까? 명이나무를 좋아하는 데서는 없으니까 일단 깻잎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맛있게 굳딱 맛있게 굳이 맛있게 굳이 여러분도 맛있게 굳이 마늘 이거면 돼? 밥은? 밥은 니가 이렇게니까 짜라 먹어 밥이 안 돼 깜짝이야 간기싼게도 이렇게 세우고 내가 뭐 보여줄까 이거랑 속에서 이렇게 하얀 젤이 나오지? 그게 좋은데 이렇게 되게 되게 더 맛있게 여기는 스프레가 나와야죠 오도독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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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다탕기도 있어 오케이 소스가 좀 빨리 이거는 짜줄까? 이 정도 크기도 괜찮지? 네 이거를 이 소스 원래 소스 입혀놨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그리고 된장 마늘 그 다음에 이거 소스 한입만 넣을게 냄새 안나게 이거는 진젤 일단 기르고 먹어야 돼 이거 소스 뭐야? 어 저게 함이하고 그 다음에 소아 소스 감장하고 우주닭 조금 넣고 설탕 설탕 안 넣지 맛있어 그린이 하나도 안나고 생강하고 먹을게 진짜 맛있어 민물장은 생강하고 먹다가 그런 식이야 이거 닭갈비야 여기가 좋은데 그 닭갈비야 우린 그 닭갈비야 fra기 그리고 이 닭갈비야 너무 맛있다 모두 맛있다 그래서 그 닭갈비야 저는 이것은 못먹는 방법 이렇게 닭갈비야 너무 맛있어 냄새 너무 좋았어 껍데기 없는 걸로 했어 그래서 껍데기 있음 저도 껍데기 아까도 안 좋아서 껍데기가 없어 껍데기 양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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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고춧가루 오징어 꼼장아도 저거는 한참 전에 사서 냉동해놓은거지 그 다음에 치킨, 치킨도 엄마 먹여서 있지 그 소고기는 어디서 사서 먹는거지 아메이징 요거 숯 위로 있는건 진짜 좋은거 같아 음~~ 치킨 예에에에 음~~ 치킨 두기도 와요 아이 라이 치킨 그 소스 랩 인지 소스 음~~ 치킨 한참 음~~ 치킨에 넣어서 아, 맵다 네, 치킨 음~~~ 음~~~ 음~~ 음~~~ 엄마한테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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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검살을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맛있게 먹어야지 치킨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아주 완벽하게 먹어야지 치킨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치킨을 먹어야지 치킨을 먹어야지 무섭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좋은 맛이였어요 좋다 내가 하나 줄게 먹어봐 차 많이 얹어줘? 응 차 많이 얹는거 좋아하지 사랑 완전 풍성하네 네 치즈 맛있다 고춧가루 오늘 닭갈비가 정말 맛있었고, 꼼장어는 조금 남았고, 닭갈비가 정말 완전 강춘! 다음에 또 맛있는 관광으로 찾아뵐게요! 안녕~~